네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고시학원과 와우에드에서 군무원 면접 전임 교수로 일하고 있는 장세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면접을 합격하기 위해서 평정 요소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맛보기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우리 개별 면접 평가 요소들을 보면 공무원 평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군무원은 상중하가 아니라 수우미양가로 평가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합격을 하는 기준과 또 떨어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합격자는 수로 올수를 받았을 때 25점 만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면접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15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평가를 받아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떨어지는 경우는 위원의 과반수 3분이시면 2분이 되겠죠. 동일한 평정 요소에 하를 주는 경우 다른 점수가 15점 이상이더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위원의 평균 점수가 수미양가 중에서 양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떨어질 수 있죠. 우수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필기 점수 커트라인에 있든 커트라인 살짝 바깥에 있든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배수받게 있는 분들도 무조건 합격하는 게 바로 이 군무원 면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평정 요소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가 부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는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나는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나는 에이품행 성실성, 나는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인데요. 자 떨어지는 경우를 보면 양 아래에 있는 경우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격하는 경우는 평균 점수가 미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간만 가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올 수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안정권에 있으신 분들도 안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간만 가자가 아니라 중상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 전략자는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라입니다. 예의와 품행이 바른 지원자 거기에다가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실한 자세까지 갖춘 지원자라면 공무원 조직, 군무원 조직에서는 당연히 뽑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해서 조직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협조성이 중요한 조직인 만큼 예의와 품행을 잘 갖추고 있다면 기본 점수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예의와 품행은 인사부터 면접 보는 자세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수업 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의 품행 성실성을 수를 받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점수가 바로 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고 하는 가인데요. 왜냐하면 성실성은 공무원의 6대 의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실하다라는 걸 내가 면접 답변에서 어느 정도 어필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예의와 품행이 바르다면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자세가 갖춰져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국가관과 안보관을 잘 어필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수업을 들으시면 절대 어필을 못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수를 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밑으로 훅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가 수일 경우 나머지가 너무 부족해버리면 자칫 마지막 점수 하나가 하가 나오면서 위원의 과반수가 하를 주는 경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희는 수를 세 가지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임 군무원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군 조직에서 있는 정보들은 바깥으로 많이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문지 식민 응용 능력 많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안에서 치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걸 잘 알고 있고 이걸 열심히 준비해서 실무에서는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는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넘어가 버리는 것에서 점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저 지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는 모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수 또는 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수수 우인 사람에게 전문 지식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가나 양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은 개별 면접 특강 그리고 바이블 특강 들으시다 보면 결코 논리적이지 않게 말하는 게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수업 때 저희가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역시 수 또는 우을 받게 되면 전문 지식 및 응용 능력이 많이 모자라더라도 결코 미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점수가 대체적으로 20점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5점 이상일 때 고득점자 필기 점수 고득점자 순서대로 합격을 한다면 우리는 20점 넘게 가 있는 경우 20점 라인에 있는 분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중에는 정말 많은 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 군무원 면접 전문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면접을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오래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중앙고시학원과 와우 에듀와 함께 하시면서 면접을 합격하는 방법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저는 수업 때 뵐게요.